의욕이다, 범위다, 나라의 일을 고민하기보다 이익을 챙기는데 사기업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해온 도덕성의 우위를 부패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느냐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진단과 처방에서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손혜원 의원의 의욕사건 목포 투기권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혜원 씨의 행보를 보면 자신은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하고 선의에 따라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현지에 내려가서 한 그런 기자간담회 형식의 행사를 보더라도 나는 일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무려 100억 원 이상 정도의 시가에 해당하는 낮은 칠기와 관련된 그런 박물관을 목포에 기정할 그런 선한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체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아마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손혜원 자신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 이런 것이 쟁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재 지구의 그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친인척과 보좌관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손혜원 측에서는 내가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늘에 떨어진 정보인지 아니면 어떤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손혜원 의원과 직접으로 아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열체 그 이상 정도의 가옥을 지구 안에 문화재 지정 지구 안에 그렇게 매입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어떤 종류의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식 거래를 할 때 우리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누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3자에게 이익을 공유했다는 그런 의혹을 충분히 살 수가 있죠 아마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무슨 무슨 카드락을 가지고 그렇게 방송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문화재 지정 대상 지구 안에 손혜원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람들이 매체를 구입했느냐 그것이 패타 사실이면 손혜원은 비난을 맨할 수가 어렵죠 왜 그런가 하니까 자신이 설령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갖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직접 간접 관련이 있는 제3자들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상충의 문제 공직자로서는 절대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이해상충의 문제를 잘못한 그런 부분에 연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손혜원 자신이 시민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은 이번 사건과 같은 그런 부분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공직자가 행해야 될 그런 태도죠 만일 그분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가라면은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관련 부채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그 지구 안에 보좌관과 본인의 친인척들이 많은 그런 집을 사전에 매입했다 이거는 당연히 의혹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혜원이 해당 지구에 내려가서 내가 선의에서 박물관도 짓고 무려 100억 이상 정도의 그런 시가를 갖고 있는 것을 기부할 요량인 사람이 어떻게 친 매체를 사겠느냐 그것은 문제의 쟁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상충의 문제는 본인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편익을 제공했으면 공직자로서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든 앞으로 CCBB는 관계 당국에서 밝혀질 수 있고 또 관계 당국도 어떤 영향력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 이번 지구 안에 본인과 관련된 분들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이 맹맹백한 사실로 드러나면 그것은 이해상충의 문제에 관련해서 본인이 잘못한 것이죠 어떻든 오늘날 사회는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믿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진리라고 이렇게 통용되는 세상이니까 그분이 어떤 주장이라도 펼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구 안에 보좌관과 조카와 친인척이 매입했느냐 안했냐 이게 문제인 거죠 매입했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매입 안 했으면 언론사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바라보는 이번 사건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우리 편이니까 우리 땅이니까 이렇게 보호하고 비호하고 잘못을 정의라고 둔갑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진단과 처방에서는 손혜원 의혹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